카우산로드 안녕하세요. 반입니다. 어제 카우산로드 근처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마르타가 태국? 로컬의 풍경을 조금 궁금해서 캄보디아 나가기 전에 그냥 다시 이야기도 좀 나누고 밥도 먹고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한번 나가볼게요. 네, 저기 있습니다. 일단 어디 갈지는 잘 모르겠고 또 근처에서 밥 먹고 뭐 커피나 한잔 마시고 그럼 되잖아요. 여기는 방사피입니다. 문자! 저는 목욕이 나요. 저는 목욕이 나요. 스카우산 streamline 이렇게 되잖아요 더 죽겠다. 더 죽겠다. 더 죽겠다. 아 와 베이싱 베이싱 감사합니다 아 자, 얘기해 얘기해 한국인들에게 얘기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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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 아 그래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리고 내 카메라 내 카메라 지금 내 방패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핸드폰, 돈, 카메라 다소 다소서 다소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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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디오 하하하 stop 톱 톱 톱 톱 톱 톱 톱 톱 톱 마이내믹 iseo 아 알아요 마르타입니다 너는 반이입니다 반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이입니다 어디로 가요? 뵙고 있어요 뵙고 있어요 뵙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다음에 만나요 3주일 후 카보니아 그리고 방금으로 돌아가고 방글와 함께 돌아가고 방북으로 돌아가고 방화될링 그리고 방프라에 가고 네 그럼, 너는 방금으로 타르기 방금으로 타르기 네 이건 바람인가요 우리 바람인가요 바람인가요? 바람인가요? 이렇게요? 나는 좋아해. 너는 좋아해? 나는 좋아해. 너는 맞다. 너는 맞다. 나는 맞다. 네. 네. 래닝. 아, 펀덕. 아, 펀덕. 펀덕. 그리고 기다리고. 6... 6.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3주일 후. 3주일 후. 비디오를 만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비디오를 찍을 수 있을까요? 몇일도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호텔에 다시 돌아왔고 마르타는 60폰버스를 타고 카우산로드로 돌아갔습니다 카우산로드에서 자기 짐을 챙겨가지고 오늘 캄보디아로 가는 슬핑 버스를 탄다고 하네요 비자 만료 때문에 우리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비자로 3개월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이탈리아 사람은 1개월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조금 해보니까 3주 정도 캄보디아 갔다가 방콕에 다시 돌아오면 약속한 것처럼 태국 전통 타투인 싸견을 받으러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갈 때는 택시를 대절해서 가는게 가장 편하거든요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싼 감이 있죠 1500바트에서 2000바트 정도 하루 택시를 대절하는데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우산로드 근처에서 로컬 버스를 타가지고 싸이타이마이 버스터미널로 가서 거기서 이제 또 로또로 갈아타고 다시 로컬 버스로 타고 가는 그렇게 가볼 예정입니다 마르타가 오면 만나서 다시 브이로그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시간짬이 있을 때 빠르게 영상 편집을 해서 계속 계속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